자 그러면 뉴스산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 사상 최고예요. 여러분 관심이 많으셨던 잭슨홀의 비둘기가 날아올랐죠. 999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정평이 있는 fmc 분석가의 글들을 쭉 봤죠. 오늘 밤에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에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서 잭슨홀에 대한 총평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릴 텐데 이분이 또 페북에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컨닝을 먼저 좀 했지.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왜 저런 걸 보여주지 저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테이퍼링 바로 한다든지 금리 인상 이렇게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테이퍼링이 연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진전이니까 두 개잖아요. 물가 고용. 물가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 확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용은 상당히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7월 fomc 회의 때 연내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도 찬성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을. 연설을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좀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이 한마디 케어풀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케어풀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케어풀리는 뭘 케어풀리 하냐. 델타 변이 바이어를 해서 케어풀리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그러니까 연내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상황이 벌어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케어풀리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시장에 별량이 없고요. 경제에 별량이 없고요. 이런 식의 코멘트가 아니라 케어풀리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못을 박은 게 테이퍼링 한다고요. 금리 인상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일부 fmc 멤버나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얘기하듯이 바로 한 6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바로 금리 인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장을 진무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돼요. 오케이. 역시 우리의 제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다시 사상체 효과를 쳤는데 차트를 보여주시면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다우지수나 s&p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는 건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훨씬 더 뒤로 밀를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안도감이 있었다는 얘기고. 나스닥이 1.23% 다우가 0.69 그리고 s&p500이 0.8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나스닥도 많이 올랐지만 러셀 2000이라고 했잖아요. 러셀. 중소기업들. 러셀 2000은 2.85%가 올랐다. 2.85. 이거는 더 나스닥보다 금리에 더 민감한 거잖아요. 2.85% 올랐고. 오건영 부부장도 그렇고 저도 이제 본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데 크루도오일이 1.25달러 올라서 68.67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고 69.57달러 거의 70달러 수준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달러 약세를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은영 부부장도 관심 있게 본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신흥국 커런시를 본 거죠. 환율. 네. 환율을. 레아라 브라질 레아라하고 터키의 리라화 이게 이제 가장 취약한 어떤 신흥국 중에서 이게 가치가 올라가더라고. 그건 이제 달러 신흥국 자산으로의 어떤 자금의 활류 뭐 이런 것들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1.31%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 3bp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제롬 파울 의장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아 연준에서 그렇게 빨리 막 해치우고 또 금리 인상을 곧바로 할 상황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이 뭡니까 잭슨홀 미팅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뭐 아마도 별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맵을 보여드릴 텐데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보여주시면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 퍼르쳐 녹색이죠. 엔비디아 2.57 그런데 이제 월마트라든지 파이자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 왜냐하면 플로리다에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네. 확진자가. 그래서 이거 이제 최고치 계속 경신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확산세가 좀 추춤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더나가 마이너스 4.52 화이자가 마이너스 1.65 바이온텍 3.1 마이너스. 존슨앤존슨도 약보합 이렇게 이제 계속 올랐던 백신주 같은 것들이 약세를 이제 시현했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랐다 그랬죠. 엑스모빌이 한 2% 가까이 올랐고 토노코플리프트라고 이것도 이제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리된 정유사인데 3% 가까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장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흥국 쪽의 어떤 숨통을 조금 튀어주는 물론 이제 뭐 안도의 한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잭슨홀 미팅의 아주 디테일한 해설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건용 부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뉴스 잭슨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인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달에도 7조를 팔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계속 파는 거죠 파는데 사실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지난주까지 6조 8,073억을 팔았어요.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 합쳐서요. 지난 5월에 8조 9,800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월별로 이제 5월이 제일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이 오늘까지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 것 같아요. 아니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많이 회복한 코스피라는 게 2.1%가 월간으로 빠졌거든요. 미국의 snp500 지수는 같은 기간에 2.6%가 오히려 올랐으니까 완벽한 디커플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의 약세의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약세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 외국인이 반도체를 갖다 부어버렸으니까. 결국 하나네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제롬 파울 의장의 어떤 연설의 어떤 예측을 해보자면 연내로는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 캐시를. 대충 한 11월 그런데 이제 그것도 9월 fmc 회의 때 경로를 버려서 결정을 할 테니까 아마도 이 전체적인 톤은 하더라도 연내 하더라도 급속토로 빨리 해치우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테이퍼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건 그냥 다 반영됐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이 안 한이를 벌써 우리가 6개월 전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건 예전에 할 때는 처음 해본 거라서 연준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발작 같은 걸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했다가 찬성하는 사람 우리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유동성의 회수가 아닙니다라는 인식을 이제 시장이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1,200억씩 내던 거를 1,100억 낸다고 해서 유동성 회수입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긴축 정책으로의 선회가 텀을 두기로 했다면 시장이 얼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월스트리트에서 또 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한다면 희망컨대 희망컨대 지금처럼 일방적인 매도가 조금은 잦아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제 브라질 해와라와 턱길 일화화의 강세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시간대잖아요 미국하고 브라질의 보베스파가 1.65% 금요일날 올랐어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증시도 2.31%가 올랐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의 신흥국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컨대입니다마는 반도체 주식도 미리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매도도 우리는 미리 좀 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컨대는 8월 지난주 말로 해서 외국인 매도 수준이 좀 잦아들고 다가오는 9월에는 우리 증시가 좀 차별적인 상승세가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리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9월의 증시 조금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요. 그리고 뉴스상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투자자들 가운데 미국 증시 미국이 다 빈 것 같다 이래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양입니다. 원래 제일 많이 산 건 테슬라죠. 테슬라 팔기 시작한 지 꽤 됐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서학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테슬라 애플 이런 거에 거의 집중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종목이 좀 다 변화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탈 중에 세이브로라는 게 있는데 8월 들어서 지난 26일까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어디를 제일 많이 샀는가를 본 거예요. 1위가 아마존입니다. 1억 8천 달러. 1억 8천만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100억 정도를 샀고요. 지난달에 1위였던 알파벳 구글이죠. 여기가 이제 2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백신주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아마 제 미국 투자자들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태생적으로. 네. 좀 빨리 하잖아요. 모더나가 3위고 모더나? 네. 화이자가 5위고 노바백스가 8위고 그래서 일제히 백신 3인방이 10위권에 들었다는 거죠. 좀 일찍 사셨으면 꽤 괜찮으셨을 텐데 8월 초에 사셨으면. 8월 초에 샀으면 꽤 드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7월 기준으로 이들 종목은 순매수상이 50위권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모더나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추가접종에 부스터샷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주의 어떤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물론 지난 주말엔 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런 데 투자를 하셨고 온라인 개인금융회사 중에 소파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상위 4위에 올랐네요. 지난달에도 3600만 달러 샀는데 이번 달에 들어서만 4400만 달러니까 계속 많이 사고 있다. 이게 뭐냐면 스펙으로 합병해서 상장한 기업인데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하고 입출금 증권 코인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굉장히 낮추면서 우리 지금 토스 같은 데인가요 그런 이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한 4천만 달러 가까이 사서 6인데 여기는 민간 기업 중에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데. 어디가요? 여기가. 비트코인. 거의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여요. 아 그래요? 10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대요 여기가. 10만? 응. 얼마입니다. 한 주 한 개. 한 개 얼마죠. 한 5천만 원 넘으니까. 개선도 잘 안 되네. 한 50% 있는 건가. 비트코인.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고. 데니머. 거기도. 바이오 플라스틱. 네. 거기도 식사하고. 이게 제가 잠깐 또 한 번 샀었잖아요. 팔았어요? 팔았죠. 옳은 건가요? 네. 단참 뭐. 그래서. 바이오 때문에. 아니 뭐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거명이 됐던 종류.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로빈후드도 37이. 로빈후드.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 애플 일변도의 장바구니에서 상당히 다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 대회를 하면 저는 우리나라. 한국분들이 1등하지 않을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분명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해요. 발빠르게. 그런데 이제 미국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간접 투자를 경유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매니저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이 한다. 그리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는데 젊은 분들이 먼저 변화를 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적응력이 좋고 학습 능력이 저희 세대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는 뭐랄까 우리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한 3인년 하다 보니까 정이 붙어 가지고 정되게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 안에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많이 보여서 그런지 미국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극히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젊은 분들 처음 하는 분들은 미국 가지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편해요 요즘에.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또 엄청 꼬시잖아요. 꼬시는. 아니 좋은 얘기로 하면 엄청 이렇게 자극을 준다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개별 종목 미국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세 상승기에 올라타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추가적인 수익을 내보겠다고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소형주에 대한 정보는 대형주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키 스타벅스 뭐 비자카든지 무슨 이런 데들을 미국 사람에 비해서 미국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피해를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스타벅스 우리가 더 많이 갈 걸.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님 중에 한번 스타벅스 들고 오셨던데 그러니까 너무 높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별 종목 미국의 어떤 개별 종목이라는 게 사실은 상장의 요건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헐거울 수 있거든요. 상장의 요건이 우리보다는 좀 쉽죠. 그렇죠. 상장 거기는 웬만하면 해 주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내가 탁월하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확 가지 마시고 항상 이항영 대표나 장호석 본부장이 얘기하듯이 가장 인기 좋은 종목 대세를 이루는 종목의 비중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그러나 조금 안전한 미국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100년 만 년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오늘 뉴스 3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희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또 우리 김효진 연구회님 모시고 2주에 또 살펴봐야 될 지표들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